응, 이거 뱅 해봐. 뱅, 뱅, 뱅 아이고, 더워요. 아이고, 더워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뭐, 너? 뭐? 너무 더러워, 이거. 꼬리봐. 꼬리도 더럽고, 봄아. 발도 더러워. 어디서 이런 게 계속 꼬리에 붙는지 모르겠네. 너어어어어어어어! 어... 벌써 바닥이 엄브 발자국으로 다 두 배가 됐네. 셋! 꼬부 셋! 꼬부 셋 해봐. 셋! 아, 여기서 타면 어떡해! 되게 재밌는 걸 알게 됐어. 여기 위쪽 부분은 더럽고 속안에는 하얗. ㅋㅋㅋㅋㅋ 그래? 부부? 오늘 한 번 더러워서 지금 백질을 하고 있는데 겉에는 이렇게 더러운데 허브에 들어가면 하이 이불에 들어가면 이 털은 하이 부부야 부부는 하이 이만 부부치고 여기만 부부치 여기만뻥이 여기만들게 더러운데 이거봐봐 Horror 아이구 더러와 여기 더러워 더러운데 이만 더러운데 들어가보면 하이 어? 아이고, 이뻐래. 요욕을 먼저 시켜주지? 이러고 있는데 시켜주면은 어? 왜 유미가 있니? 어이구, 이뻐래. 목욕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금방 들어질텐데? 그치? 모두 막 밖에서 자고 그럴거잖아. 의미가 있을까? 그나마 배단 좀 밀어줘가지고. 에이, 더러워. 에이, 더러워. 근데 이뻐. 근데 이뻐. 가사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